자, 다음이에요. 다음은 KDB. KDB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KDB 같은 경우는 인생을 지키는 1111. 이게 뭔 소리야? 암진단비 일단은 최대 9억까지. 그리고 암종신 최대 2억까지. 그래서 11억까지. 그것도 11억까지. 이 암진단비가 진단비일까요? 아니면 암주요치료비일까요? 괜히 어그로 끄는 것 같지. 암진단비가 3, 4억까지 되는데 9억까지 가입이 된다? 그래서 11억까지. 11월달. 1111. 뭐 나쁘지 않네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한번 볼게요. 암만 생각해도 KDB. 사망보다 두렵다는 암 내추럴 급성. 아니 내열가 허율성이지. 왜 또 내추럴 급성이야. 내추럴 급성 가입한 사람이 어딨어 이거. 선지급 받으려고 이거 괜히 말을 좀 꼬여놓은 겁니다. 진단비 최대 2억까지. 사망보험금 2억까지. 선지급 123%. 이건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남녀 생식기암. 여러가지 진단받으며 선지급되고. 내추럴 급성 신균경색 가입 즉시 보장개시. 내열가 허율성이라고 해야지. 황금률도 거의 높다는 거. 암만 생각해도 KDB 암종신이에요. 상황을 되돌릴 수 없지만 대비할 수 있습니다. 3대 진단 시에 1억 5백. 3대 진단 시 사망 시 1억 5백. 사정으로 해약 시 1억.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대 질병 진단 시 보험료. 그래서 3대 진단 시점에서 3년. 최대 1억까지. 839%. 그래서 5년도 2200만원. 근데 페이백 받고 543%. 7년은 417%. 10년은 322%로 나온다. 자 암만 생각해도 KDB 암종신이에요. 나이 상관없이 123%에서 타사는 120%. 황금률이 높다. 이렇게 자기네 회사 자랑하고 있습니다. 타사 대비. 암만 생각해도 암종신이죠. 암 관련 최신 논문 공식자료에요. 몸도 아픈데 골치 아픈 암치료 합산까지. 목돈 진단비 한 방울 걱정 없이 치료받으세요. 자 암 환자의 진단 후에 고용변화에요. 실직이 가장 높고요. 무급 휴직. 기타. 유급 휴직이에요. 그래서 암의 조기에 발견되도 완치율이 높지만 그래도 사망 확률이 높고 회사는 때려쳐야 되겠죠. 아무래도 치료를 받고 잔다며. KDB 암 진단비 최대 9억까지. 게임 끝. 과연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합사해서 9억 아니야? 억울한지 모르겠네요. 암 걱정 넣어도 암만 생각해도 KDB 스펙 보러 갈게요. 암만 생각해도 KDB 암이에요. 치료하고 관리하고 생존 암. 문제는 암치료. 충분한 진단비면 암 걱정 끝이죠. 일반 암 3억. 고해감 2억.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일반 암이 9억까지 되는 게 아니고 고해감 2억. 네. 그리고 남녀 특정 암 1억. 중증 갑상사 2억. 그러니까 다 합사해서 9억이란 거야.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아유 네. 그렇습니다. 뻔하죠. 9억까지 단다고 하면 저도 9억 가입하겠어요. 저도 5억 가입했는데. 네. 이렇게 여러 담보 넣어서 갱신형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암치료 과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액 보장. 암통원비 최대 80만원. 암통원비 15만원. 약물 치료비 표정 항암방사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체증형으로 가입하면 간병인 40만원까지. 3대 질병 간병인은 7만원 따로 나온다는 거. 입원비도 상급종합 60만원. 2, 3시는 10만원. 수수비는 암수수비 1천만원. 8대 기가 양성용약 폴립 최대 20만원까지. 시원하게 올라온 치매 간병 3, 4, 5, 6이에요. 인지지원등급이 판정만 해도 매월 30만원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지원등급 어떻게 하죠? DB생명 30. 동양생명. 동양생명 30. 그리고 KDB 30. 그리고 신한생명이 10월에 출시가 되는데요. 50대요. 신한이 50. 근데 신한이 50이 뭐냐면 30은 노치원. 20은 복지원구. 그래서 50. 그러면 거의 90, 50이니까 140. 인지지원등급지의 140만원 플랜. 저 보호망이 10월 초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간병인 사유일당 40만원. 물론 20만원이 20년 후에 200%에서 40만원이에요. 바로 40만원 아닙니다. 20년 이후에 40만원이에요. 고당대통. 그래서 대상포진. 당뇨 없이 고호대통이죠. 500만원. 한시죠. 상급종합병원 1인시 60만원. 이렇게 출시가 된다. 노인성질환. 입원비. 간병비. 50대, 60대를 위해서 레드플레이죠. 고혈압 500만원. 특별한도. 대상포진도 500만원. 통풍도 500만원. 당뇨가 없네요. 좀 아쉽습니다. 1인시 60만원. 2, 3인시 10만원. 노후자금. 체증형 간병일당 40만원. 하지만 지금 20만원. 지금 20만원이고 20년 뒤에 40만원 하지. 왜 어그로 끌려고 40만원이라고 그래요. KDB 어그로가 심한데요. 3대 질병 간병일당. 7만원. 버팀목 케어죠. 건강한 인생이 일상이 되고픈 모두를 위해 옐로우 플랜이에요. 인지지원 등급 판정만 받아도 데이케어 센터. 아니죠.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 매월 30만원. 아 데이케어 센터 가서 뭐 할 필요 없네요. 인지지원 등급만 받으면 10년. 아 요거는. DB 생명은 인지지원 등급 받고 데이케어 센터에 가셔야 30만원은 10년간 나오는데요. KDB는 데이케어 센터 노치원 안 가도 인지지원 등급 받으면 10년간만 나온대요. 10년간 3600만원. 근데 동양생명은 종신토로 나오죠. 종신토로. 네. 요 차이.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기 차이 있다. 신한은 50만원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소식지는 내일 받으니까 신한생명은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준도 이상 등급 시에는 현금성 급여도 역시 KDB. 3600만원 1,2등급 시에 받고요. 연금처럼 110만원. 장기요양시설도 120만원. 재가급여도 120만원. 오르지 않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블루플랜이에요. 노후 없는 노후를 위해서 3,40대 간병비. 그래서 지금 20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40만원으로 채징형으로 올라간다는 거. 1,2등급 나비보험료를 돌려주고 페이백. 내일 보험료도 면제가 되고 낸 보험료도 환급을 해준대요. 매우 좋습니다. 치매. 치매와 장기요양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나요? 치매 진단비. 중증, 중증도, 경증. 그런데 치매 진단비는 가입하지 말라고 했죠. 보상받기 힘들어. 제가 급여만 해도 충분합니다. 요 놈의 제가. 못 받아요. 못 받아. 장기요양 진단시 3,100만원. 1,2등급 시에요. 3,4,5등급도 받기 힘든데 1,2등급.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치매통원비 2만원. 중증 치매에 장기요양 1,2등급 보험료 나비면제가 되고 환급까지 된다. 1등급 받으면 30만원씩 10년간. 도양생명처럼 종신토로 나오면 더 좋을텐데 DB생명처럼 30만원. 하지만 DB생명은 노치원 데이케어 센터를 가야 되는데 여긴 등급만 받아도 매월 30만원 10년간 3,6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중대질병 진단비 아플 때 누가 어떻게 돌봐줘야 될까요?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럭키세븐 KDB 케어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병인 통합 보험 가입하면 KDB 케어 서비스가 이 모든 걸 7가지를 전화통화로 예약을 해주고 케어 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더 행복한 드림 컴투류 DCT예요. 고객님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7% 연금보험이 6%에서 7% 나왔습니다. 타사 대비 연금지급액도 매우 높다. 버클리스트의 실현, 선지급 행복자금, 연금지급 방식, 납입기간도 연장이 된다. 매우 괜찮네요. 자, 변액연금이에요. KDB 미래 설계하는 신바람 나는 더 행복한 연금이죠. 10만원 시에는 10년 뒤면 일단 30세 이렇게 돼서 40세, 50세 이렇게 연금 개시 시점에서 그래서 10년 납, 10년 납일 때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 30만원, 월보험료 30만원이면 이거 연간이에요. 연간 65세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남성도 여성도. 50만원, 50만원 해야지만 한 달에 8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30세에 늦게 되면. 40세는 790만원,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 45세 때 불이하면 10년간 65만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5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월보험료 100만원. 30세 때 10년 납으로 100만원 납입하면 2천만원. 그럼 65세 때 거의 180만원 정도. 여성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이거는 연간 1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누기 12개월 하시면 월 연금 수력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10만원, 30, 50, 100만원. 이런 식으로. 내 시작은 같으나 끝은 다른 연금액. 연금 지급액이에요. KDB는 791만원. 타산은 적은 금액. 연금액이 역시 KDB가 높다. 그래서 우리 D집이죠. IM. IM그라운드 나라이름대. IM이랑 그 다음에 IBK. IBK이랑 그 다음에 KDB랑 한번 연금액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더 행복한 드림 변액 연금이죠. 그리고 더블 찬스 종신보험. 저희 집 단기납이에요. 유용한 자금, 납입 면제, 미래의 연금 자산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요. 납입보험료 6천만원. 5년 시점에서 일반화 진단받으면 차후 보험료 안 내셔도 되고 해양환금도 1억 4천. 그래서 보험료를 1억 432만원이죠.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내준다는 거죠. 버팀목, 종신보험 건강할 때 가입 못했다면 간편심사로 종신도로, 간편심사로 3.25, 중도인출, 연금전환, 5년마다 20년과 5%씩 사망보험금이 채징형이 된다. 그래서 7년 납입하고 10년 시점에서 123% 124%의 동양이나 라이나보다는 좀 적죠. 카드납입도 가능한데 KDB는 카드납입이 안됩니다. 저해지 단기납 종신 베스트 저해지 단기납에 따라 목적에 따라 연령에 따라 건강상태에 따라 더블 찬스나 버팀목이나 아니면 무심사 우리 모두 버팀목 종신 이런 걸로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하이드브리드 10월 14일날 하이브리드 10월 14일날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연금저축이죠. 연금저축 우리 소득공제 그래서 세제적격 연간 400만원까지 그래서 연말정산 13회 보너스라고 하잖아요. 월, 봄료 50만원이면 이렇게 환급받고 20만원이면 그래서 50만원이면 1년이면 600만원 600만원 아, 400이 아니라 600만원까지 절세가 됩니다. 세액공제 16.5% 세액공제율 13.2%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다 똑같은 연금저축보험 최대 99만원 절세가 되고요.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어요. 중도해지 시에도 근데 물론 내가 세액공제 받은 거 토해내야 되겠죠. 22%의 가산세 네. 원금 보장도 되고 KDB 원래 KDB 하이브리드는 은행에서만 판매가 됐던 건데 보험사로도 역시 추시가 되었습니다. 한 달만 유지해도 100% 원금이 돼요. 물론 설계사는 수당이 거의 없겠죠. 수당이 네. 혹시 모를 미래위에서 독보적인 환급률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KDB KDB 하이브리드 연금저축 압도적 우위죠. 네. 해양 환급률도 매우 높다. 3개월만 유엔도 100%예요. 타사는 거의 안 되는데 6개월 9개월도 네. 환급률 매우 높죠. 하지만 뭐 수당은 없겠죠. 네. 설계사들은 별로 판매를 안 할 것 같아요. 세제적격 비적격 세제 비적격은 뭐 연금모 같은 경우 그래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지만 비가세가 되죠. 소득공제는 안 돼요. 세액공제는 연말시에 16.5% 세액공제가 되지만 중도해지제 10년만 지나면 비가세가 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세액공제가 되지만 연금수령시에 5.5%의 세금을 내야 돼요. 하지만 연금모험은 초반에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나중에 10년만 지나도 비가세가 되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예요. 앞으로 받고 뒤로 떼이냐 아니면은 앞에는 못 받고 뒤로도 안 받느냐 비가세가 돼서 연말 정산시 현재 시점에서 환급이 된다. 연금수령시 미래에 비가세 그래서 이자 소득세 모두 다 15.4%가 비가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DB는 세제적격 영움도 비적격도 국채은행 한국산업은행의 계열사로서 KDB IBK처럼 국채은행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래구스님 농협 KB 농케이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암주요치료비 비례형과 정액형은 빨간핀님 하나 한번 먼저 가입한다면 어느 걸로 해야 될까요? 먼저 비례형으로 병원비 나온 거 가입하고 여유가 되면 진단비처럼 정액형 이렇게 가입하시면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미래구스님 저희 아빠께서도 가입하신 수호천사 제가급여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한 100명 정도 들어오셨네요. 아까 150명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1시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지금 손해보험 4개 회사 생명보험 5개 회사 지금 받은 자료만 올려드렸고요. 나머지는 내일 손해보험 한 8개 회사 내일 모레 생명보험 한 15개 10월달 소식지 올려드리면서 저 보호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